저의 비디션은, 그저 한 장면이 처음이에요 시가 1명의 비트니스피어스 이제는 시가 1명이라도 시가 1명이라도 아 그러면은 비트니스피어스가 제일 비트니스피어스가 제일 그렇다고 하죠? 비슷하다고 그 소상으로 이제는 그룹이다 그날 따라가다 푸시캣도 안녕하세요 이러는거야 근데 그 남자가 내 몸매를 이렇게 봐 내 몸매를 이렇게 시켓던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 남자가 나한테 큐트 큐트 그럴 리가 없으는데 그 남자가 내 몸매를 이렇게 시켓던 것 같지 않나?